자 이제 니마 뮤직방송 청주방송곡 계곡쇼 1부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. 이분 미모가 또 뛰어나고요. 이쁜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실만한 노래죠? 이미자씨의 아씨를 청해드리도록 할텐데요. 여러분 다 함께 채팅창에다가 소원하라고 다같이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씨 소원의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 죄송합니다. 노래가 바뀌었어요. 사랑해놓고가 아니고요. 아시죠? 아씨. 일단 사랑해놓고부터 갈까요? 사랑해놓고 사랑한다고 할 때 어찌됐든 이제와선 이제와선 반대여 글쎄 이제와선 반대여 글쎄 불없대로 불태웠던 그 사랑은 상점이 지난 나만 상점이 지난 나만 상점이 지난 나만 상점이 글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힘들어하나 사랑해놓고 사랑해 지금 들으시는 곡은 소원이의 사랑이 녹화됩니다. 그 사랑은 지저만 지났나만 지정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으라 하나만 사랑은 그대 군비에 그 흔적은 남아주리라 지정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으라 하나 사랑은 그대 가슴에 너무나 숨겨 주니 많은 분들이 소원이가 너무 말라서 질투가 난다고 합니다. 그래도 너무나도 이쁜 소원인 것 같고요. 너무나도 이쁜 소원이였습니다. 너무나도 이쁜 소원이였습니다. 너무나도 이쁜 소원이였습니다. 너무나도 이쁜 소원입니다. 너무나도 이쁜 소원이였습니다.